음악 내일은 시험을 봅니다. 월요일에는 읽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듣기 시험입니다. 듣기 시험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5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하고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은 시험을 봅니다. 월요일에는 읽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듣기 시험입니다. 듣기 시험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5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하고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시험을 봅니다. 월요일에는 읽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듣기 시험입니다. 듣기 시험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5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하고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습니다. 내일은 시험을 봅니다. 월요일에는 읽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일은 듣기 시험입니다. 듣기 시험은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5시에 한국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하고 한국어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보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바지 좀 보여주세요. 이 바지 어때요? 한번 입어보세요. 네. 어때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잘 맞아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바지 좀 보여주세요. 이 바지 어때요? 이 바지 어때요? 한번 입어보세요. 네. 어때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잘 맞아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바지 좀 보여주세요. 이 바지 어때요? 한번 입어보세요. 네. 네. 어때요? 어때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잘 맞아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바지 좀 보여주세요. 이 바지 어때요? 한번 입어보세요. 네. 어때요? 어때요? 크지 않아요? 어때요? 크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잘 맞아요. 앤디 씨,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아니요. 그럼 뭐 해요? 친구 집에 가요. 앤디 씨,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아니요. 그럼 뭐 해요? 친구 집에 가요. 앤디 씨, 오늘 오후에 공부해요? 아니요 그럼 뭐 해요? 친구 집에 가요 뭐 드릴까요? 사과하고 오렌지 있어요? 네, 모두 있습니다 몇 개 드릴까요? 사과 세 개하고 오렌지 두 개 주세요 뭐 드릴까요? 사과하고 오렌지 있어요? 네, 모두 있습니다 몇 개 드릴까요? 사과 세 개하고 오렌지 두 개 주세요 뭐 드릴까요? 사과하고 오렌지 있어요? 네, 모두 있습니다 몇 개 드릴까요? 사과 세 개하고 오렌지 두 개 주세요 뭐 드릴까요? 사과하고 오렌지 있어요? 네, 모두 있습니다 몇 개 드릴까요? 사과 세 개하고 오렌지 두 개 주세요 앤디 씨, 오늘 뭐 해요? 영화를 봐요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앤디 씨, 오늘 뭐 해요? 영화를 봐요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앤디 씨, 오늘 뭐 해요? 영화를 봐요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앤디 씨, 오늘 뭐 해요? 영화를 봐요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대한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책이 어디에 있어요? 책이 교실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책이 어디에 있어요? 책이 교실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책이 어디에 있어요? 책이 교실에 있어요. 책상 위에 있어요? 아니요, 책상 위에 없어요. 가방 안에 있어요. 여기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김민수 씨가 있어요? 저기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민수 씨예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요?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축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축구를 해요. 민수 씨,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축구를 할 거예요. 마크 씨는 뭐 할 거예요? 저는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축구를 해요. 수잔 씨, 휴가가 어느 날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부산에 여행 갈 거예요. 그래요? 부산에서 뭐 할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수잔 씨, 휴가가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부산에 여행 갈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부산에서 뭐 할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수잔 씨, 휴가가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부산에 여행 갈 거예요. 그래요? 부산에서 뭐 할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네. 네. 수잔 씨, 휴가가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예요.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부산에 여행 갈 거예요. 그래요? 부산에서 뭐 할 거예요? 사진을 찍을 거예요. buoy snip Hug우 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